동대문구가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. 용도동에 위치한 동대문구 패션봉제종합지원센터는 스마트 의류 제조장비, 제품 개발,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구축된 시설입니다.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용재단실과 공용장비실에서 봉제업체 생산을 지원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화예약 후 원단 등을 맡기면 됩니다. 구는 지난 2018년 11월 조성된 답심리 패션봉제지원센터를 포함해 총 2곳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패션봉제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.